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요즘입니다. 서울에도 봄의 색감이 한창인데요. 우리의 고궁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경복궁과 창경궁, 창덕궁 등 일반 관람이 아닌 특별 관람이 올 봄에 많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 고궁의 봄꽃은 벚꽃이나 매화처럼 군락이 아니어서 고궁의 고고하고 단아한 모습과 어울려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는데요. 이런 봄의 매력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고궁의 모습에 벌써부터 마음이 동하고 있습니다. 창덕궁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낙선제 뒤뜰이 4월 1일부터 개방되었습니다. 낙선제는 조선 헌종 때인 1847년 건립된 건물입니다. 헌종이 정조의 개혁 의지를 이어받고자 세운 건물이기도 한데요. 낙선제는 중국의 태평성대를 이뤘던 순임금의 고사에서 나온 말로 선을 즐거워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낙선제 상량문에는 붉은 흙을 바르지 않음은 규모가 과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화려한 석가래를 놓지 않음은 소박함을 앞세우는 뜻을 보인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제의 거미불로 화이불치, 즉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을 닮았습니다. 낙선제는 조선 황실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1884년 갑신정변 직후 고종이 집무실로 사용했고 영친왕 이은이 이곳에서 살다가 1970년 생을 마감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황리였던 덕혜웅주도 일본에서 귀국해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다 눈을 감았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주인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낙선제 뒤뜰에는 기암괴석과 함께 매화꽃, 앵두나무꽃 등 형형색색의 꽃이 피어나고 실록이 배경처럼 펼쳐집니다. 낙선제의 지붕선 사이로 펼쳐지는 낙선제의 봄풍경 사진은 500년을 이어 온 조선의 향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경북궁과 창경궁에서는 특별 야간 개방이 진행됩니다. 봄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 창경궁에서는 4월 29일부터 5월 11일까지 경북궁에서는 4월 30일부터 5월 12일까지 각 12일간 개방이 되는데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입니다. 이 밖에도 창덕궁에서 4월부터 6월까지 9일간 열리는 창덕궁 달빛기행, 경북궁에서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경해로 특별관람도 열립니다. 평일에는 3회, 주말에는 4회 진행되며 경북궁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올 봄 멀리 갈 필요 없이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공간인 고궁에서 특별한 봄을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